K-STAR 뉴스 인도네시아 시청자 여러분 1, 2, 1 안녕하세요! We are CROCHY from EDITSA! 이번 앨범 저희 크로스진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제로인데요 다섯 명으로 다시 재정비한 만큼 0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K-STAR 뉴스 인도네시아 원래는 저희가 달랑말랑해서 특별하게 스카프를 사용하죠 너랑 나 하랑말랑해 kicks yeah 웹 женщins 비주얼?! 아 나 얼굴 빨개진 거 같아 네, 여기서 말하신 김에 다음 코너가 이겁니다 그 너무나 2017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00인 2020 2020 마지막에 42위를! 근데 이게 42위에 승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대단한 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도 연관스럽지만 여기에서 20초간 태태 씨가 카메라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뽐내는 라이온 고슬링을 뛰어넘은 남자! 42위 해봤어? 세계에서 가장 잘생겨봤어? 화장품 브랜드 있었잖아요 맞아요 화장품 브랜드에서 미남편! 미남편을 찍었어요 그 미남편 아무나 못 찍거든요 짧고 굵게 팬 여러분들을 유혹시켜주세요 나 노래 있으면 못 뺐는데 카메라 롤! 신화 액션! 클로즈업 들어갈게요 섹시 그리고 우리 막내 용석 씨는 지금까지 활동 6년차인데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기를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또 직접 바로 뒀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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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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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막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형들이 질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타쿠야 씨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 아! 최근에 이제 핫하신 네 모모랜드의 뿜뿜요 아! 뿜뿜! 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 저희 크로스진의 리더 원호 형은요 마음고생이 제일 심해요 아! 저희가 또 다섯 명으로 재정비됐을 때도 네 혼자서 마음고생을 마음의 짐을 다 혼자 안고 있었고 네 세례합니다 그래도 우리 리더 원호 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다 해결해주고 저희 크로스진을 또 이끌어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 다섯 명이서 웃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크로스진은 이제 1년 3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을 더욱더 많이 찾아 뵐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기대하려 주시는 팬분들께 꼭 찾아가도록 저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크로스진 응원해주시고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 크로스진인데 꼭 한번 크로스진이 인도네시아에서 콘서트라든가 팬미팅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진 슬랄루 브라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